에이오 제이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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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봤잖아 뭘 연기를 해 언제 봤어 앉아 빨리 언제 봤냐고요 앉아 빨리 연기하지 마 제이팍 내가 빼줄게 내가 빼줄게 사장님이잖아 대표님 아 대표님 아 제이팍 어우 편하게 대표님처럼 보라니까 제이팍 박재범씨 네 어쨌든 저도 힙합 쪽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남자 그룹을 제작을 하기 위해 차린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찰나에 약간 뭔가 픽타임을 해석 경험을 좀 쌓자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규현씨가 또 옆에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본인 회사 그룹을 만드는 걸 연습하려고 나왔다고요? 연습보다는 어쨌든 경험을 아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연습은 아니죠 다른 참가 팀들보다 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뭔가 열륜 맞지? 나이? 열륜 열륜 열륜에서만 나는 뭔가 그 분위기? 그런 뭔가 편하게 그걸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하세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네 좋은 무대를 계속 결eli 날씨였습니다.